연계교재 박지원 양반전 들어갈게요. 양반전이니까 우리가 뭐 배웠지? 봉, 산, 탈, 춤에서의 양반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적인 것과 그리고 여기서도 박지원이 정조 때 박지원이 양반전, 허생전 이런 거 많이 썼잖아. 열할기에 호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양반을 비판하는 양반전이다라는 거. 그럼 어떤 게 주제입니까? 양반의 신분을 사고파는 과정이죠. 그렇죠? 한 번에서 각 인물 성격과 태도, 양반 매매 증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고.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 양반들의 경제 무능이라는 게 뭐냐면 역시나 돈을 못 갚겠죠. 환곡을 하는데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도 이 양반이 몇 석을 빌렸대? 조금씩 빌려도 천석 빌렸대. 천석. 마이로 처먹은 거지. 천석 빌리고 못 갚으니까 자기 양반을 누구한테? 상인한테 파는 거야. 그럼 상인은 기꺼이 천석 주고 나는 뭘 사온다? 양반을 사오는데 나중에 상인이 나 양반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떤 걸 봤기 때문에 얘가 안 샀을까라는 뜻인 거지. 하면서 얘 때문에 이걸 딱 보더니 이란, 이 안을 봐야 돼요? 이걸 해야지 양반이라고요? 아이고, 나는 양반 안 삽니다라는 거야. 그럼 양반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얘가 안 샀겠느냐는 뜻인 거야. 양반이 얼마나 지저분하길래. 여기가 풍자 대상이지. 안 사는. 그러니까 양반이 상인이 양반 대신에 환곡을 대신 갚아주고 그 양반을 사왔는 데까지 좋았는데 얘가 나중에 관청에 가서 네가 양반 되려면 1번과 2번을 해야 돼. 라고 뭔가 들었더니 어? 나 양반 안 해. 끝을 말이야. 양반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뜻인 거야. 이게. 양반전이야. 경제문흥과 허식적인 생활들을 폭로하고 비판한 한문소설. 박지원은 한문소설. 글쓰이는 신분질서가 문란 조선 후기를 바탕으로 하여 양반이 양반답지 못한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첫 번째 양반 문건. 그러니까 양반 문건이라고. 양반 문건. 2차로 다행된 문건. 1차 문건, 2차 문건을 해석하는 걸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양반 문건은 규정된 엄격한 준수 조항이 있어. 양반이 되면 넌 이런 걸 지켜야 해. 라는 것이 아주 형식적이고 가식의 얽매인 준수 조항들이 있는 거야. 희화하고 있는 거지. 와 양반들은 별걸 다 지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성한 문건에는 양반들의 아주 나쁜 성질들. 작패. 아주 인간같지 않은 행동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면서 상인이 그 양반을 좋아하는 양반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1차 문건과 2차 문건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간다. 정선의 군수가 환골 갚을 능력이 있는 양반을 딱하게 여김. 그러니까 군수가 이 양반을 좋아한 거야. 양반이 글도 잘 써. 아주 괜찮아. 그러니까 군수들이 정선을 부임하면 이 양반한테 가서 인사할 정도로 명망이 높은 양반이지만 뭐가 있는 거야. 경제적 실현 능력은 제로에 가까워. 그러니까 군수가 정선에 부임하면 이 양반한테 가서 저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양반아일이 군수로 왔습니다. 얼마나 덩망이 높은 양반이야. 그런데 경제적 능력은 빵. 너네 이런 아버지 어떠니. 너무 정신적 가치가 너무 좋아.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빵은 한 푼도 안 벌어와. 엄마가 맨날 돈 벌어와야 돼. 그러나 아빠가 좋아 안 좋아. 너무 멋있어. 너무 정신적 가치가 높아. 정신적 가치가 너무 높아서 돈을 버는 족족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연민이 너무 높아. 끔찍해. 알았어. 알았어. 그런 사람이야. 이 양반 어떤지 알겠지? 마을 부자가 상인이지. 양반의 신분을 사서 환국을 갚아주겠다고 하자. 군수가 계약증서를 써줘. 계약증서를. 그런데 그 계약서에 1건과 2건이 있는 거야. 이걸 지키겠는가? 이런 뜻인 거야. 양반의 행포를 알고 부자가 양반되기를 포기한다. 그럼 알게 되면서 이렇게 돌려서 비판하는 거야. 양반이란. 양반이 뭐지? 이게? 문반과 무반. 양쪽이라는 거지. 문무 양쪽의 반. 양반. 사족들을 높여서 부른 말이다. 정성은 한 양반이 살았다. 이 양반은 어지고 글쩍을 좋아해도 매양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그 집에서 인사를 드렸다. 집이 가난한 새마다 고을만 환자를 타다 먹은 것이 천석대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기 보자. 모순된 사회상황제시. 종교 받지만 무능하다. 양반의 원인을 제공한다. 모순된 사회상황. 환자가 뭔지 알겠죠? 환곡. 환자야. 빌린 돈이야. 빌린 거. 강원도 감사가. 감사가 뭐냐면 군수보다 누가 높은 거야. 감사도 높은 거야. 알겠지? 강원도지사야. 강원도지사. 군읍을 순시하다가. 정성이로 환곡의 장구를 열려면 대노에서 왜 하나 쓸까? 어떤 양반이 군량을 천석을 축낸단 말인가. 명세 양반을 잡아가도겠다. 어? 나라에 갚아야 될 돈인 거지. 나라에 갚아야 할 쌀인 거지. 군수는 그 양반이 그냥. 군수는 또 양반 편이야. 군수는 양반이 연민을 느껴. 갚을 의미 없는 것을 딱히 하기 위해서. 어찌만 가둘지 못하면 무슨 도리가 없었어. 반응 울기만 하고 해결할 방도. 그러니까 무능. 무능. 무능이야. 빨리 가자. 자. 그 부인이 다시. 당연히 역정되겠지. 이 부인이 누구랑 똑같니? 이거. 오. 그래. 잘했다. 허생전의. 허생의 부인인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 나오지. 작가의식의 대변자. 작가의식. 작가 누구야? 의식의 대변자가 누구다? 부인. 박지원의 대변자가 박지원. 박지원의 대변자가 부인. 그러니까 뭐야. 작가가 역정됐다는 거지. 박지원이 역정을 냈다. 당신이 평생 그립보다는 거. 똑같은 거. 허생전의 비슷해. 이거. 한국 방대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군요. 쯧쯧. 이거 간다. 이거 간다. 형광펜. 형광펜. 이거 뭐야 이거. 뭐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뭐 나와? 뭐 나와 이거? 언. 어. 유. 희가 나와. 양반. 양반이란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걸 했을 때. 이게. 양반이라는 거. 양반.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냥 반푼을 했어요. 반푼이. 양반. 돈이야 돈. 반푼. 양반 똑같다라는 거야. 양반은. 앞에 나왔던. 하나는 양반. 이 양반. 이 양반이. 양반. 반 밖에 안 돼. 라는 거야. 한 푼어치도 안 돼? 반푼어치도 안 돼? 라는 어떤. 이거 뭐니? 발음의 유사성이겠지. 유사성에 의한 언어 유의로 같이 이걸 엮을 수 있겠니? 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뜻인 거겠지. 이해됐나요? 왜 발음이 유사성이에요? 양반. 양반. 양반 자체가 약간 반. 한 푼이 안 된다는 그런 거 아니야? 단어가. 근데 이것도 양반 양반이잖아. 이것도. 양반 양반. 한 양반인데 양반.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발음이 똑같잖아. 이런 거지. 동음이 유사성이에요. 동음이요. 조금 더 어렵게 가보자. 이걸.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걸 헷갈리잖아. 이게 지금. 잠깐 보자. 이건 동음을요. 그러면. 다시. 아, 녹화가 안 됐어. 언어 유의. 동음이요. 언어 유의와 발음의 유사성인데. 자, 동음이요는 뭐다? 배, 배, 배지. 단어가 두 개가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생각하면 돼. 이 갈비는 뭐야? 고기 갈비와 사람 갈비 두 단어가 존재하니까 얘는 동음이요. 얘는 언어 유의. 그런데. 여기 나오면 얘는 뭐다? 계절 양, 양과 반은? 양반은 원래 단어가 있지만 양반이라는 단어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얘의 발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발음의 유사성에 의한 언어 유의. 그러면 여기서도 이 양반은 원래 단어가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났던 한 푼어치라는 반푼어치라는 양반은 이 단어가 존재하는 것보다는 그냥 양반이다. 어떤 단어지 단어. 계절 양의 양처럼. 양반. 어떤 반푼어치. 한 푼도 안 되는 반푼어치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단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반푼어치 이렇게 가는 거지. 단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한. 한. 양. 양의 반. 양이 양이 뭐야. 인양이. 인양이 양이라고. 두음법치. 그러니까 이 안에 생량이 많이 됐지. 지금. 한 양의 반이라는 단어가 있냐고. 그러니까 한 양의 반이니까. 앞에 양반이 아니고 뒤에 양반이에요. 양반? 양반? 양반이란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걸? 뒤에 반. 앞에 게 양반이고 뒤에 게 이거지. 지금. 네가 자꾸 양반이라고 양반이라고. 양반이란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건 예잖아. 지금. 한 양반이니까. 이해되면 내가 좀 수확하는 것 같다. 얘들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동음이어야 발음의 유사성이야. 어.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이런 단어는 없다. 한 양의 반이라는 단어로 해서 동음이어야 갈비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언어 유의의 그 사회를 타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언어 유의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뭐냐 이렇게 나왔을 때 동음이어와 발음의 유사성은. 동음이어야는 갈비 항상 생각하면 돼. 진짜 그 단어가 있어야 된다. 발음의 유사성은 하나는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단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가자. 됐나요? 필기. 아닌 거야. 그래도. 자. 많은 산부자가 가족과 의논하기를. 양반 아무리 가나 해도. 둘 종교가 되질 뻔하느냐. 항상 비천하지 않느냐. 말로만. 시문을 두려워했고. 언급만 가서 정해봐야 하는데.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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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뭐 한 거지? 그러니까 양반은 종교하자니까. 이때까지 멘트 뭐가 있니 이거 지금? 양반을 되게 높게 보는 거야. 양반의 좋은 점을 갖고 가족과 의논해서 나 양반 살게. 라고 하는 거니까. 부자가 처음에 있었던 즉 이때 1차 문건과 2차 문건 전에 느꼈던 양반의 좋은 점. 부러운 점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여기는. 이해되지? 양반은 우리가 구식구식 하지 않았냐. 말로 엉덩어서. 양반을 보면 상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반이 오시면. 어이. 이랬다라는 거야. 자존심 상했다라는 거야. 우리 그 양반 우리 사면 어떨까? 이러는 거야. 아 돈 많으니까요? 응. 그러니까. 콩에 코를 당겨야 되고. 무릎을 기어내려고. 우리가 이런 수모를 받는단 말이요. 동네에 가난해가지고. 사망 한 잔 못 갚았으니까. 내가 돈 주고 사올게. 이러는 거야. 간단하지? 네. 자 군수는 양반이 한국을 다가. 어? 아니 양반님. 아니지. 어떻게 다가보세요? 어. 위로하자. 사정 번거지 쓰고. 이제 뭐야. 소인이라고 자칭해. 왜 소인이라고 자칭하지? 양반이? 팔렸어요. 팔렸으니까 이제. 아유 소인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지. 깜져놔서 부축하고. 왜 나 주식하십니까? 아 하성이다. 저는 이미 팔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에 양반을 어떻게 못 치고 양반을 하겠습니까? 아주 그냥 정신적같은 태박이야 얘는. 양심은. 이게 조선 후기. 후기죠. 완전 후기죠. 나같으면 그냥 양반이죠. 군자로구나. 감탄했어 또. 부자여. 무슨 말이야. 부자를 칭찬한 거죠 이거 지금. 군자로구나. 부자여. 네가 부자 칭찬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진짜 양반이구나. 덕을 칭찬해. 그러나. 지협도 한 거야 이거 지금 진짜. 오 부자 칭찬 한 번 해준 거야. 그러나. 증서가 있어야 된다. 송사 꼬투리 될 수 있다. 증서 없이 한 거지. 증서에서 한 건씩 서명하라. 자 이거 왜 이렇게 했겠니 이거. 이것도 약간 억양법이지. 억양법이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억양법. 바닥을 깔다가 위를 칭찬할 수도 있고. 엄청 칭찬하다가. 훅 내려가셨지. 이거 했지. 니 밤문나 이거. 억양. 부산 억양. 얘도 위로 쭉 했지. 부자여. 너 대단하구나. 그럼 이렇게 부자 대단하구나를 얘기한 것은 진심일까 아닐까. 진심이 아닌 거야 나가면. 반호예요? 반호적인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덕을 칭찬하는 군수. 맞잖아요 칭찬했잖아요 하지만. 그 뒤를 보면 어떻게 돼. 왜 증서 쓰자고 했을까 이거. 증서 안에 뭘 집어넣으려고. 1차 문건과 2차 문건 집어넣으려고. 1차 문건과 군수가 아주 똘똘한 거지. 1차 문건과 2차 문건에서 약속해서. 너 계약서 써. 무슨 말이냐면. 너 부자 샀지. 니네끼리 샀지. 자 너 정말 잘했어. 짱이야. 부자가 군수님이 진천해 주시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나 말이야. 너는 증서가 없으면 안 돼. 구슬러고 있는 거야. 증이 있어야 돼. 계약서가 있어야지. 관청이니까. 그러면 계약서에. 네가 양반 됐지. 돈 주고 샀지. 그러면 그 양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거를 지장을 찍어. 이러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은 한복은 안 돼. 그건 몰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왜 피약계를 유도하는 거예요? 즉 군수가 상인들이 돈 있다고 양반이라는 그 당시에 신분계층을 파괴하는 것을 못 보겠다는 뜻인 거겠지. 그러면서 또 박지원이라는 작가는 그렇게 문서에 쓰였던 양반들의 잘못된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신분 매매가 용인되었던 시대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뒤에 증서의 내용으로 양반되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인 거야. 그러니까 군수의 기지가 엿보였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증서는 진짜 증서가 아니라 양반되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작전이었다라는 뜻인 거지. 그게 뭐겠어? 천석 주고 돈을 갚았고 이미 양반도 포기했으니까 네 말대로 부자는 돈도 날리고 양반도 안 된 거지.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픈 거지. 왜냐하면 양반은 군청에다 천국 갚았는데 나중에 가서 다시 갚고 나 어떡해? 이미 끝난 거지. 그리고 양반 부자가 포기한 거 아니야. 나중에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군수 관불고 돌아가서 사정민, 농구사관 모두 불러야죠. 모두 불러다 왜 모두 불렀을까?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고. 다 옆에서 다 있는 거야. 증서 만들었다. 이제 증서 내용 갑니다. 권륭. 웃긴 거지. 권륭 10년 썼지. 우리 영 좋은데 왜 권륭이 청나라지. 청나라 거를 연유를 쓴다? 왜? 우리는 청나라에 속고기라. 청나라 연유 쓰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 중요하지 않아? 양물을 팔아서 한골 갚은 것은 그것처럼 천석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살아가고 정체랑은 대보가 된 군자인 것이고 문반은 양반은 양반이 더 좀 따를 것이다. 자 양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야비알을 딱 끊고 고생할 것이며 자 봐라. 늘 오경만 되면 일어나. 첫 번째 어려움이지. 양반 되면 이때 일어나래. 이때 이제 부작 어떻게 했어? 어? 헐? 어? 이때 일어나라고? 황에다 불을 당겨서 등장 특기해서 눈을 가만히 코끝을 보고 발꿈치를 궁둥에 모으고 동네밭에 얼음이 말빛듯 웬다. 모를. 이런 걸 외운데. 헉 하겠지 또. 그럼 어떻게 하냐고? 발꿈치를 콕 끌고 발꿈치를 궁둥에 모으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아프겠니? 주림을 잡고 배고픈 장 추위를 견뎌 입으로 설궁하지 않냐고 고치 탄내를 하며 침을 가나게 잡고 연질을 한다. 이런 뜻이야. 이거 이제 어려운 얘기지. 이런 걸. 이건 해석한다는 뜻인 거야. 새벽에 침을 입에서 여러 번 뿜었다가 나와면서 가나게 삼키는 미친 짓을 하라는 거야. 양반은. 이러고 유술을 하는 거야. 이상하겠지 지금? 소매자로 모자를 쓸어서 먼지를 털어 물결무늬가 생겨나게. 모자를 물결무늬가 생겨나게. 셋째 주먹을 비비지 말고 양치질에서 입 내내지 말고 손에 여정을 부리며 어떻게 부르다? 여벌어 이렇게 하래 이거. 아주 허래허식이지 지금. 양반의 쓸모없는 행위를 다 적어주는 거야 이게 지금. 땅에 끈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만지지 말고 싹간 묻지 말고. 싹간 묻지 말고. 상인인데 묻지 말래. 돈을 만지지 말래. 나 뭐야 나. 부자. 부자 상인인데 나보고 이 짓 하지 말래. 더 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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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지. 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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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지. 노복들을 야부단 죽이지 말고. 마술 꾸질때 급한 죽이니까 욕하지 말고. 통인 나와서 인을 찍어서 엄고토리 마주치면 북두산 삼성행을 찍혔다면 도장 찍었다는 뜻인 거야. 막 빡빡 찍었다라는 거야. 의무사항이야. 시작. 뭐라고 이거? 양반의 뭐라고? 의무사항이 1차 문건이야. 1차 문건은 의무사항이니까 벌써부터 여기서 벌써부터 마탕에 가는 거야. 그리고 도장 엄숙하게 찍었지. 너 지금 양반 됐어? 좋아. 너 이거 다 해야 돼. 라는 뜻인 거야, 이거. 그러니까 부자는 호장이 증설인으로 쭉 듣다가 멍하니 있다가 양반이라는 게 이것뿐입니까? 신선같은데? 어디 가서 기생 데리고 놀고 술 먹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다시 바꿔주세요. 라니까 2차가 2차가 뭐냐면 하늘 백성을 낳을 때 민을 내수공해서 사농공상이야. 사이니까 양반이야.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니까 농사 안 져. 장사 안 하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양반이 얼마나 이득이 있는가를 양반이 얼마나 이득이 있는가를 해줄게. 양반은 사짜야. 최고 높잖니? 그러니까 장사 안 해도 돼. 해가지고 문과 급지하고 진사되는 거야. 백물 구비돼서 돈 자른 거야. 진사 나이 서른에 관직 나가도록 이러면 음관이 되고 조상에 나가고 남의 큰 공을 맡게 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양반이 아주 인간적이지 않은 행위들이야. 양반은 이익은 되게 막대해. 별것도 아닌데. 농사 안 져. 장사도 안 해. 문사하면은 그냥 표가멸이 문과적으로 진사되는 게요. 그러면 돈 자르도 많아. 재물을 막 뇌물 먹을 수 있어. 양반 되면 서른에 관직 나가도 음관이 되고 고을 맞고 귀밑이 휘어지고 권위자가 될 수 있고 네가 엄청 양반의 나쁜 점들 다 할 수 있어 너. 잡아다가 막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어때? 이건 마음에 드니? 막 이러는 거야. 이건 마음에 드니까 이거 마음에 들어 할까? 마음에 안 들어 할까? 너무 비도덕인 거야. 이거는. 그 부자가 봐도 양반이 너무 비도덕인 거야. 너무 양반이 양심이 없는 거야. 2차 문건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얘가? 부자는 중지시켜서 대시어 맹랑하고몬 장차나를 도둑놈 양반이 도둑놈이란 뜻인 거지? 가버렸다.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양반의 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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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식 부정표에 대한 비판. 자 됐지. 이 정도면 되겠지 양반전? 어떤 구조인 줄 알겠지요? 자세히 안 할게. 니네 거기 읽고 나서 너희가 프린트 보면 된다 얘들아. 대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너희가 들어가면 좋겠죠 양반은. 맞니? 자 군수 됐지요? 부자 됐지요? 그러면 해원아 어디가 시험 문제 나오겠니 이거? 그리고 형식의 억매인 거라든지 부당한 특권남용 그렇죠? 그리고 군수의 행위겠죠. 아까 그 이걸 하게 된 왜 이걸 쓰자고 했는지 표면적 이유와 이면적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양반의 뭐 비판인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이게 봉산탈처럼 같이 나오겠죠? 양반 비판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길 바랍니다. 됐나요? 풍자 대상 양반에 대해서 말리마자 안 산다고 한 이유가 그 여기 여기가 부자 다시 치고 있던 돈이라는 가치가 별거 돈으로 살 수 없으면 깨달았을까요? 그렇죠. 양반들이 형식의 억매인 너무나 형식의 억매인 양반들 이것도 이것 때문에 또 그만두는 거고 이것도 표현 그러니까 양반들은 다 이따위로 사는구나를 비판하려고 하는 거고 작가는 그러니까 부자가 이걸 포기했다는 건 그만큼 양반이 안 좋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박지원의 풍자에 하나에 돌려 얘기하는 방식이지 알겠지? 끝낼게요.